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하기에 본격 돌입합니다.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경기도청에서 민선치익이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지수를 확립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편법 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주의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 등에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을 공개해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집값의 담합 단속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업무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조희정입니다.